마을과 학교를 잇는 제5회 구로청소년축제가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. 축제는 이달 27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. 3D 캐릭터로 참여하는 세계시민 퍼레이드를 비롯해 끼와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온라인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. 더불어 세계시민 캠페인 SNS 인증샷, 스탬프 적립 등의 이벤트를 실시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하는데요.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으로 펼쳐질 이번 축제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